어? 방사짤 폭탄이 설치됐어 폭탄이 설치됐어 네 7킬 따라하면 건달로 만들어버리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깔끔하게 갑니다 고고 고고 위성까지 20킬 연속 오고 최선아 지옥의 악빙 보여줄게 박스 다 때렸다 자 이렇게 해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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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여기가 나갈까? 어? 길에 길에 길에! 아 기게 나갈걸 이거 아깝다 가믄 뻔한데? 차라리 아직 공화? 아직 공화? 집어넣어야지 응 응 초고돌아 필 아이디를 몰라 필샷 나이스 우리 팀은 개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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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적배 야옹마마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결표 나이트 야옹마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싸우고 있는줄 알았네 포항으로 포항으로 피졌구만 이겼다 파이팅 시끄만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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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오우 이거 주니 형 기끗 짜줄래요? 저 그냥 기계 삥 까고 밀게요 개고는 잘.. 저 기계감 오케이 저 방입구 개고감 개고감 울린 개고가 싶은데? 어 중에서 컸다 이거 중개고는 컸 기저폐 많아요 기저폐 기저폐 필요한 확인 개가면 쓰는 사람 깔깔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 거 기저폐 야 기구와 아 저기있어요 아 기계가 뭐니? 기계가 뭐니? 나 기계 다 오 개고까지 오 어? 나 개고까지 오 나 개고까지 오 빈고래에 이들이어봐 오케이 오케이 어 analyzed 어 기저폐 말 그거 기적배 말 기기기기기기기기 기 Mitchell hoch 어 나이스 피의 의지 피 클락 mos 어허허 이번엔 한 번 한 번 칠 나 숨잡아 개구맨 쫓으나 이거 살았다 와 날 쳐다보는 눈이 몇 개야 한 번 잡을래 한 번 더 개구 개구 기계 하나 하나 더 멀티킬 아우 까비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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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 하나 하나 개구 타트 귀없음 개구둘 어 개피까 나이스 어 또 팀이에요 혹시 아프리카 문제인가 아프리카 문제인가 아프리카 문제 아프리카 문제 아프리카 문제 그 충 충 많이 하야겠네 충 많이 하냐 음 이번에 저는 개구 기계 갑니다 개구 기계 개구압 개구압 둘 개구압 아프리카 문제 어우 까비 아우 개구 다 넘어왔네 개구 준다고? 되게 몇 10명 정도가 있는데 길이 엄청 많아 나 프루피스 한거 4명이요 이거 아깝게 저분 계곡빙 가꿀림이 계속 가시더라구요 오케이 아 이분들 삥을 안 드시나 안 드신다 아쉽고만 앞에 있다 총 한 명 오고 이거 중 아군이 승리하였어 중빙 노노요 제가 앞이 한번 깔게요 기계 6명 맞는거 같은데 어 형 왜이렇게 빨라 앞이 하나 나이스 중없다 중없다 다 기계인데 또 아 와 이거 대략킬이었는데 아이씨 폭 까지 말고 그냥 안고싶어 쏠껄 걔가 앞에 3명 있던데 하이 지지께로 방입수나 반 아이씨 끝 아 아이씨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그만 와 이거 핀 먹었네 저핀 네 아이템 없어요 하나 가고 정 없으나 여기 두자가 없어 기온바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전바 조심 저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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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폭폭 아 뒤져봐 뒤져봐 폭 안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와우 완전적변아 완전적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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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여기를 만들 네 방 다짤 칠킬 네 칠킬 사람을 건달로 만들어버리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케이 오케이 총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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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굿 굿나잇도 GG 다들 수고하십니다 오케이 굿굿 네 바로 도로 도로 한글자막 by 한효정